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건강 예방, 그리고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까지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요즘 날씨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서늘해지는 것 같고 일교차가 좀 벌어지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 다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무더위가 지나고 약간 선선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해지면 호흡기 감염이 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난 8월에 코로나19가 크게 유행을 하고 지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또 세균 중에는 마이코플라즈마, 100일에 이런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호흡기 감염 예방수칙을 잘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셨는데 예방수칙, 그리고 질환도 정확히 알아야 될 텐데 예방수칙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호흡기 감염이 21세기에 들어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지금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망 원인의 4위가 또 폐렴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예방, 감염 예방수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식기, 기침 에티켓, 또 유행할 때는 고위험군인 마스크 착용. 이거는 상시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늘고 이동도 잦고 대기요음도 안 좋고 또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유행하고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에 호흡기 감염, 특히 바이러스 유행이 상시 유행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들께서 상시 손 씻기, 기침 에티켓. 기침 에티켓 하면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팔꿈치 안에다 여기다 대고서 기침하는 건데 코로나 이전에는 꽤 생활화가 됐었는데 최근에 하시는 분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50, 60대 중장년층 호흡기 질환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보면 어떤 점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중장년층 50, 60대도 지금 여전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고 물론 어린이에서는 100일에 마이코플라즈마 유행하고 고령자는 코로나, 또 레조넬라 유행하고 이렇게 이제 좀 주 연령층이 다른데 건강한 성인도 본인이 건강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이제 걸려서 어린이나 노약자한테 또 퍼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건강하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아 하는 좀 자만심, 방심. 이것이 오히려 주변에 해를 줄 수가 있어서 이 50, 60대 건강한 분들도 호흡기 예방수칙, 손 씻기 기침 에티켓하고 필요 시에 예방접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안 걸려. 꼭 이런 분들이 계셔서 주의 당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100일에 좀 용어 어려운데 마이코플라즈마, 레조넬라, 그리고 동시에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좀 차이점은 좀 뭔가요? 이거 걸렸을 때 이렇게 질환이 나온다, 증상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마이코플라즈마, 100일에, 레조넬라 이제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나머지 3개는 세균입니다. 주 발생하는 연령층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00일에는 아주 영유아, 3살 미만 아이들. 마이코플라즈마는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 그다음에 코로나19는 성인, 고령자, 전령층이 발생하죠. 또 레조넬라는 고령자가 주로 생깁니다. 증상은 좀 열나고 기침하고 흉통이니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 호흡기 검체를 이용해서 PCR로 해서 원인 진단을 해서 그러니까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가 잘 됩니다. 코로나는 고위험군에서 항바에서 투약을 하고 또 코로나19나 100일에는 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상은 유사한데 원인은 각기 다르고 예방법도 좀 다르고 치료도 좀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확인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코로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코로나 보면 정점이 좀 지난 것 같고 입원 환자도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에 질병청 자료를 봐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20% 줄고 또 응급실 내원 환자도 약 40% 줄고 코로나 양성률도 43%에서 39%로 그래프만 봐도 조금 꺾이는데 보이네요. 한풀 꺾였습니다. 꺾였고 꺾인 상황에서 치료제가 풀렸기 좀 다행이긴 한데 좀 아이러니하죠. 여전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지금 없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타보면 지지난주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보였는데 지난주부터 안 보여요, 거의. 더워서 그런가요? 네, 덥기도 하고 정점을 찍고 이제 끝났다라는 좀 방심하는 분위기가 또 있어서 사실은 지금 많이 줄긴 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 감염자가 열나고 기침 인후통 환자의 39%, 10명 중에 4명이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경각심을 놔서는 안 된다. 그렇군요. 어쨌든 추석이 보니까 한 2주 정도 앞으로 추석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보면 추석 연휴 때 많은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이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또 재확산되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어서 주의 당부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추석 명절 때 사실 건강한 성인이 농촌의 7, 80대 고위험군을 방문하는 꼴이기 때문에 사실 추석 명절 때 열나고 기침하고 아픈 분은 안 찾아뵙는 게 효도고요. 건강한 성인이라도 가서 손 씻기 지침에 특히 잘 지켜야 되고 특히 요즘 의료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응급이나 중증 환자 진료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프거나 추석 명절 성묘 때 진드기에 물려서 쭈쭈가묻이 걸리거나 벌에 쏘이거나 예촉이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는 게 효도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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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